엄청난 메디큐브의 어벤져스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무려 6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딱 하나의 디바시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제가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완전 바뀌었어요. 이시림이 굉장히 적습니다. 1단계로 완전 충분히 사팟서블합니다. 전용제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디바이스 좋아하는 거 아시죠? 디바이스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리고 비교 리뷰도 자주 하고 디바이스를 거의 매달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가장 많이 소개한 제품과 브랜드는요. 바로 메디큐브예요. 아무래도 디바이스계의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로서 메디큐브의 가장 첫 출시 EMS 샵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리고 제품 간의 비교 리뷰도 보여드리면서 몰랑이 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디바이스의 찜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메디큐브 국민템이라고 다 알려진 이 메디큐브에서 엄청난 신상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신상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뭐야 또 무슨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야 또 어떤 라인의 탄생을 하는 거야 라고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기존에 있었던 제품을 하나로 올인원으로 합쳐서 엄청난 메디큐브의 어벤져스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약간 메벤져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제품을 합치면서 효과와 파워가 조금 더 강력해졌다고 하니까 진짜 효과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기존 메디큐브의 AGR 제품들은 EMS, 에어샷, 유세라, 부스터 힐러, 아이샷, 바디샷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EMS는 근육을 자극시켜 부드럽게 탄력관리를 해주는 디바이스 유세라는 팔자주름 다림이라는 애칭으로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디바이스 에어샷은 모공과 피부결을 케어해주는 디바이스 부스터 힐러는 화장품 흡수를 높여 유효성분 흡수를 높이는 디바이스 아이샷은 비교적 신제품으로 눈가에 섬세한 탄력케어를 도와주는 디바이스 바디샷은 석션, 고주파, 초음파로 바디케어를 도와주는 디바이스 샷인데요. 기존에는 메디큐브 AGR이 정말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더 강력해지고 올인원으로 하나로 합쳤다고 해요. 주름 탄력, 모공, 잡티 무려 6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딱 하나의 디바이스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디바이스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최근에는 제가 제조사까지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품을 한정된 크기 안에서 두 가지의 기능 또는 세 가지의 기능을 넣게 되려면 각각의 기능을 완전히 100%, 200%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디큐브 디바이스는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부터 진짜 신기했던 게 한정된 크기로 크기 자체는 작은데 훨씬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하고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잘 믿지 않았거든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랬으면 다른 브랜드들 다 그렇게 되지. 그런데 메디큐브 측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심지어 의공학 박사와 피부과 전문의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어떻게 크게 달라졌을까? 첫 번째로는요. 기존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타워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디바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세전류 모드까지도 추가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통증이 걱정이셨던 분들 많잖아요. 통증이 훨씬 더 완화되고 개선이 되었다 보니까 기존 디바이스에서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한 사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름, 탄력, 모공, 기미, 잡티까지 하나도 미세전류까지도 여섯 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올인원 디바이스라는 점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샷 모드입니다. 기존 에어샷 왜 인기가 많았냐면 모공을 조여주고 고르지 않은 피부결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세안하고 나와서 맨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0.1mm에서 0.5mm 정도 띄워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고 에어샷을 싸줘서 모공 탄력 케어를 해주는 게 방법이었는데요. 기존의 에어샷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냐라고 궁금하시다면 기존 방식과 다르게 유니폴라 방식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포어포레이션 기술이 모공 탄력 케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피부 투과율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기존 에어샷이랑 비교하면 자극도는 훨씬 더 순해진 느낌이고요. 따가운 느낌이 덜 하도록 주파수를 더 높이고 유니폴라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스파크 튀듯이 따가운 느낌이 없어서 자극적이었어서 우려되셨던 분들한테도 충분히 사용하기가 좋고요. 모공을 촘촘하게 때리는 듯한 자극으로 짧은 진동의 파장으로 탄력감 자체가 느껴지고요. 이 블루 라이트의 LED 케어가 모공 피지를 케어하다 보니까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의 LED 화면을 통해서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았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은 기존의 에어샷은 살짝 띄어서 사용을 하거나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사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유니폴라 방식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살짝 접촉시켜준 다음에 그냥 문질문질해주면 되니까 사용 방법에서는 훨씬 더 편하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기존의 에어샷 잘 사용했던 몰랑이 분들이라면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부스터 힐러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드이기도 하고 이번 프로 모델에서 제가 가장 칭찬할 점이기도 한데요. 기존 부스터 힐러 디바이스랑 동일하게 미세호를 일시적으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유효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완전 장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피부 투과율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피부 투과율이 더 좋아진 만큼 어떤 점이 좀 달라졌냐면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 자극도 효과가 완전 좋아진 느낌이라서 저는 훨씬 더 만족했어요. 기존 부스터 힐러 만족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를 완전 잘 느낄 수 있어요. 1, 2단계는 기존 부스터 힐러랑 비슷한 느낌이고 3단계, 4단계, 5단계는 더 강력해진 느낌이라서 부스터 모드의 기존 제품을 잘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더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동도 기존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탄력감 있게 바뀐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일정한 진동 패턴으로 훨씬 더 안정감도 느낄 수 있으면서 또 하나 포인트 오렌지 컬러의 LED로 브라이트닝 효과도 느낄 수가 있어요. 다 사용을 하고 나면 광채 더하고 피부에 브라이트닝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스킨케어를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손으로 바르면 손으로 발랐을 때는 아, 잘 발렸구나. 손이 촉촉하다. 겉이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뭔가 눌렀을 때 이 피부 속 자체가 뭔가 차올랐다. 이런 거는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데 확실히 부스터 힐러를 사용을 하면 이 피부 속이 탱탱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반반씩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극대화되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점에서 저는 이 부스터 힐러 모드가 진짜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스킨케어 할 때도 이 부스터 힐러 모드는 꾸준히 있을 생각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모드가 투입이 되었어요. 미세전류 모드예요. 이 미세전류가 뭐야? 도대체 미세전류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죠. 이 미세전류는 우리 몸 안에 생체전류가 흐르거든요. 이 생체전류랑 비슷하게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전류 모드를 사용하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눈가 쪽 주름뿐만 아니라 팔자 쪽 그리고 콜라겐이 조금 떨어져서 나는 탄력감이 좀 떨어졌어 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쓰면 왕따봉입니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나는 콜라겐을 채워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세전류 모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해보면 진동 모드도 조금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피부 자체를 끌어올리는 듯한 진동 케어로 탄력감 자체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음은 여러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더마샷 모드입니다. 제가 메디큐브와 사랑에 빠지게 된 제가 메디큐브를 가장 먼저 입문템으로 사용을 해본 건 바로 EMS 샷인데요. 이 더마샷 모드가 진짜 메디큐브의 입문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얼굴 근육에 최적화된 중주파의 EMS 샷을 통해서 얼굴의 근육을 풀어주고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일시적인 탄력 케어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존 디바이스를 정말 잘 사용을 했었고 제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이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완전 환골탈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시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저한테는 이시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시림이요? 굉장히 적습니다. 기존 제품이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극도가 낮아요. 그래서 기존의 EMS 샷, 나는 이시림이 있어서 고민되요라고 하셨던 분들이요. 이 제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완전 강력해요. 완전 슈퍼 파워 업이 된 느낌인데요. 저는 기존의 EMS 샷이 너무 익숙해진 사람으로서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기존 EMS 샷의 2단계 또는 3단계가 이번에 프로 모델에서는 1단계로 완전 충분히 싹 파서블합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사람이니까 뭐야, 당연히 5단계제 하고서는 써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강력해? 완전 파워 업그레이드네? 완전 대박이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에 2, 3단계 쓰셨던 분들이요. 이거 1단계로 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 키포인트, 이중턱, 사각턱, 바깥쪽 라인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완전 좋습니다. 확실히 써봤을 때 이 바깥쪽 라인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요즘 저녁마다 이걸 쓰고 있어요. 쓰고 나면 얼굴을 봤을 때 뭔가 라인이 정돈됐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더마샷 기존에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완전 만족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완전 혁명이에요. 전용제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평소에 스킨케어 하듯이 앰플이나 토너 사용해 주고 더마샷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편리해졌어요. 다음으로는 소니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각 디바이스 모드에 따라서 최적화된 패턴 모드에 진동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동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에어샷은 짧은 파장으로 빠른 진동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부스터는 손으로 두드리는 느낌으로 일정한 진동이 느껴져서 장점입니다. MC 모드는 마사지 관리샵에서 얼굴을 아래서 위로 쳐주는 듯한 느낌으로 피부를 끌어올리는 강약 진동이 느껴지고요. 더마샷은 제가 관리샵에서 얼굴 라인을 정돈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진동으로도 확인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블랑이 분들 여기까지 메디큐브 디바이스의 원조, 디바이스의 스승 제가 영상에서 정말 최다 소개한 디바이스를 오늘 훨씬 더 강력해진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프로모션도 엄청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보상 판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런칭 프로모션으로 부스터 프로를 구매하면 글루타치온 앰플을 준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블랑이 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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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